캠핑카로 인한 주차 공간 점령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캠핑카와 카라반, 대형 버스 등이 노상 주차장에 줄지어서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주차되어 있어서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까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몇 대의 차량은 번호판이 떨어지고 운전석에 짐들이 쌓여있어서 방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면 대부분이 캠핑카 등의 차량에게 차지되어 있어서 주차할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주차장이 무료이기 때문에 장기주차를 하거나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나들이객들은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생길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힘들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냥 가는 방법밖에 없죠. 아니면 요금을 내는 곳으로 가버리죠. 차량에 붙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제 주차하신 걸까요? 한 한 달쯤 됐습니다. 자유롭게 돼도 되는 줄 알고 됐는데 잘못된 걸까요? 그게? 부산의 관광 명소인 수영만의 무료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캠핑카들로 인해 혼잡한 상황입니다. 캠핑장을 연상시키는 정도로 캠핑카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주차비를 받고 나는 것도 없고 마음대로 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니까 아무 제재가 없잖아요. 무료 주차장에서 대형 차량들의 장기 점유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단속하거나 강제로 이동시킬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주차장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면 한 달 이상 주차된 차량에 대해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견인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자체들은 이러한 현상이 심각한 일부 무료 주차장은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꽂은 시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차량 주차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재강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문자로 고려재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을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09번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5638-209번에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린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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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